한글자막 by 한효정 다만 열 줄의 좋은 시를 기다리고 일생을 보낸다면 한 줄의 좋은 시도 못 쓰리라 다만 하나의 큰 꽃만 바라고 일생을 바친다면 아무런 꽃도 못 가지리라 최후의 꽃 한 송이 극히 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보다 작을지라도 덜 고울지라도 수다이 꽃을 피우며 일생을 지내야 한다 손을 펼칠 때마다 꽃이 나오는 확실한 경지에 다다르려면 무한한 고난과 수련의 길을 밟아야 한다 그러나 그가 한 번 밤에 흙을 씻고 꾸며놓은 무대 위에 흥행하는 기술사로 올라설 때 그의 손에는 다만 가화 조각만이 펄펄 날릴 뿐이다 그가 뿌리는 땅에 밟고 광야에 서서 대기를 호흡하는 나무로 있을 때만 그의 가지에서는 생명의 꽃이 핀다 이 글은 박용철님의 시적 변형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수필 중에 발치한 것입니다 이 시적 변형에 대하여는 한국 명문장 백선에 꼽힌 그런 수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준비를 하며 읽은 수필인데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그런 글입니다 이 손을 펼칠 때마다 진짜 꽃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수한 가화 조각에 실망하는 낮과 몸부림치는 고뇌의 밤을 수다히 보내야 합니다 손을 펼칠 때마다 진짜 설교를 쓰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업을 할 때마다 성공하는 진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도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고난과 수련의 과정이 없다면 그저 가화 조각들만 쓰레기처럼 날리는 가짜로 살 뿐입니다 제게 그동안 뭐 하면서 살았느냐고 묻는다면 단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진짜를 찾아서 진짜 사랑이 무엇이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고 진짜 목해가 뭐고 진짜 인생이 무언가 그것을 찾다가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야 과연 저 사람은 진짜구나 그래서 그 앞에서 자연이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가끔씩 만납니다 그런 사람 앞에 설 때는 큰 고마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타임즈가 말하는 21세기에 성공한 사람은 가장 자기다운 나라고 하였습니다 송구영신 네베 때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나다운 나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나를 말합니다 진짜 나 진짜 내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외부 상황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반응, 비판을 멈추고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 찾아가는 작업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찾는다고 하여도 존경받을 수 있고 감동을 줄 만한 경지에 이르는 자기 개발에 정진하셔야 합니다 자기를 찾는다고 지 생각대로 지 고집대로 하면 진짜 자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남에게 감동을 줄 만한 공감을 일으키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이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덕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성경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이비 위자를 어떻게 쓰는지 사람 인자에다가 위할 위자가 합쳐지면 가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자기를 위하여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를 위할 때 가짜가 되어버립니다 자기 생각이 앞설 때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이 앞서고 그럴 때는 반드시 가짜가 됩니다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괜찮은 사람인데 자기를 위하는 순간 가짜로 전락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감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야 저 사람이 진짜로 나를 위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만 감동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찾고 존경받을 만한 감동 줄 만한 수준에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에게 덕을 끼칠 때 진짜 내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포예마 작품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포예마, 다운 포예마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학교를 세웁니까? 그 사람은 투기꾼이에요 서울 청계천에서 공구상을 운영하는 전병두 사장이 학교를 짓기 위해서 2003년 경기도 김포의 땅을 샀을 때 원주민들로부터 수없이 들은 말입니다 별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간신히 2006년 3월에 김포 외고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전병두 씨는 그 학교 이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일요일 오후에만 학교가 비어 있을 때 학교에 나갑니다 교사와 학생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주인 입내에 나서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는 학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늘 그렇듯이 여전히 자신의 청계천 공구상으로 출근합니다 그는 여전히 면장갑과 기름때 묻은 점퍼를 입고 공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태어나서 고교를 중퇴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계천에 들어와서 맨 밑바닥부터 일을 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한 그에게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직 성실 근면 하지만 그는 여전히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고 모나미 153 볼펜을 애용하고 여름이면 러닝셔츠, 겨울이면 진청색 점퍼가 평생 입는 유니폼입니다 38년간 간 휴가는 신혼여행 단 이틀이 전부입니다 그런 그가 사제 200억 원을 털어서 서민과 중산층 자녀들이 크게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세운 김포외고 그런데 거기에서 입시 부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한 교사가 입시 문제를 빼돌려서 팔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문이 일자 전병도 씨가 사회에 머리를 숙이고 말합니다 학교 관리를 잘못한 제가 큰 죄인입니다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학교를 세워서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전병도 씨는 자기가 누구인 줄 아는 몇 안 되는 진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간장 쪽지만 한 사람이 자기를 포장을 해서 큰 그릇처럼 보이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이집트 노예였습니다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세우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느 문화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높은 계급입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좋은 예입니다 최상위 브라만 종교인들은 귀족계급인 크샤트리아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촉 천민인 노예를 최고의 브라만으로 승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신중의 신이요 만왕의 왕이신 여와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인간 중에 최고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사에서 그 이외를 찾아볼 수가 없는 우리 이기적인 인간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인간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기획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이복과 관유와 속제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둘과 무교병 한강지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에서 왕 예언자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입니다 삼중직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왕 예언자 이 중요한 직책 삼중직은 세상에서처럼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또는 스스로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 대신에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중직에 임명되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 가장 기본이 돼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아는 일입니다 올바로 아는 일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아는 일입니다 깨닫는 일 그리고 그것을 살아갈 때 각 삶의 자리에서 최고의 존경받는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 역시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특정한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 제사장으로 임명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평등하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세운 모든 통치와 계급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언제든지 교회에서는 계급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굳이 높은 사람을 따진다면 가장 힘이 없는 사람 돌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는 높을수록 능력이 있을수록 많이 가질수록 더 큰 책임이 주어집니다 수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남녀 차별 또한 없습니다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여 여자를 아버지와 남편의 소유물로 여기는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노래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피판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기족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사무엘상 2장 8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급이 있는 차별 그 다음에 굴림 이런 것이 있는 인간사에서 하나님께서 끝도 없이 변함없이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불문하고 기독교의 제사장들에게는 첫째 감사 자격이 없는 나를 세워주셨으니까 감사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특권의식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굴림하는 거 교회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힘자랑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득 취하는 일 단돈 만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모세의 고별설교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여왁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용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이라 제일 시원찮기 때문에 택하셔서 가장 높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또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살아갈 때 아무리 비천한 존재라도 최고의가 될 수 있음을 그의 삶으로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던 사도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모든 특권과 자격,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영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영역에서도 나옵니다 자기 이득을 취하고 언제나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번창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적은 이스라엘 그 지위나 능력에서 가장 보달 것 없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존재가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그 처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온전히 받는 일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신분의 차별은 없으나 일단 임명된 목사와 장로는 목사와 장로들 우리 교회에 장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수행하는 일에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교우들 특히 저를 포함한 목사들과 장로들과 장로 지원자들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부름에 성실하게 응답하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장로는 교회의 얼굴입니다 나는 포에마 예수교의 장로입니다 그 장로님을 통해서 포에마 예수교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어머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장로야 이런 소리를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의 위상이 높아지겠는가 더 주의 몸된 교회로 가까이 가는가를 스스로 존경하셔야 합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9장 24절 장장 2장에 걸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임명식에 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상세의 기록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임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 필요가 없지만 그 핵심 및 의미하는 바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 역할을 올바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흠 없는 송아지를 속재재를 위하여 취하고 속재재 흠 없는 수양을 번재를 위하여 취하고 번재 또 화목재를 위하여 여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취하고 또 기름습근 소재물을 가져오게 하라 가장 먼저 속재재를 드립니다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사장의 죄가 사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다른 피조물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죽어버리죠 자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죄를 정말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돈 횡령해 먹고 맡기신 성도들 자기 수족처럼 뿌리고 두 번째는 번재 번재는 헌신입니다 자신을 산재물로 온전히 바치는 헌신하는 마음이 없이는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없이는 제사장직을 올바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목사나 장로를 계급장이나 타이틀로 생각하거나 아니 저 사람도 장로하는데 왜 나라고 못해 라는 마음이라면 절대로 목사나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자격 요건에 맞지도 않는데 장로가 되겠다고 나설까요 계급으로 타이틀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명예에 눈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사는 화목제 화목제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로 구성되는데 감사제는 언제나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지 교회 돈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자기 지위를 악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습니다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없을 때에도 드리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처사로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낙헌제를 드립니다 서원제? 하나님 이것저것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이 서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언제나 새롭게 하는 것이 세워 서원입니다 우리는 서원을 꼭 하나님과 흥정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이웃들과 화목하게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라는 것 이것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다시 말해서 특히 교육자들이나 장노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기본적인 태도 세상의 제사장들은 오직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삶의 정 영역에서 제사장들입니다 사업가는 사업의 영역에서 교육자는 교육의 영역에서 부모는 가정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맡겨진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 대신 그 사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마티나 야스토시는 일본에서 보기 드문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면 성실 정직합니다 자신의 안녕이나 이익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언제나 앞세웠습니다 철두철미한 일본의 종교와 관습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종교 문제 때문에 자기가 총무부장일 때 회사 신사참배하는 것을 주도해야 되는데 신앙양심상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그런데 워낙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근면하니까 사표가 반려됩니다 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해고 위기로도 가고 수차례 좌천을 당하고 그런 일들 그런데 자기의 신앙이 지시하는 그 길로만 갑니다 어떠한 불이익도 감소합니다 마침내 가네보 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세운 경영은 섬김의 정신과 이웃사랑입니다 열심히 그 회사에 그것을 적용하였습니다 매출 급상승과 함께 가네보가 초인류 기업으로 급부상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적인 영성이 아니라 현실적인 영성 실제로 그렇게 사는 동안 늘 말씀드리죠 달라스 윌라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지혜와 아름다움과 선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야스토시는 최고 전성기 때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가정교회를 세우고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보금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어디에도 자기를 위하여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자기를 위하는 순간부터 가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탄해서 꺼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하기 위해서다 죽었더라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이 얘기는 어떠한 참담한 실패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가면 반드시 부활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막힌 다음으로 오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나는 존경받는 제사장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갑니다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왜요?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첫째 선민의식 내가 최고야 두 번째 과도한 기복신앙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가르쳐야 됨에도 기복신앙으로 변질되고 선민의식 얼마나 많습니까 부처님 상에다가 빨간 스프레이 뿌리고 막 그런 짓 하잖아요 왜요? 내가 제일 그 다음에 제사장은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에서 실패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것이 누구예요? 제사장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패하시고 다시 주의 몸 된 기독교를 세우시고 그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길 잃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냐? 너는 예수의 증거를 가졌느냐? 또한 너는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있느냐? 물으시면 여기에 대답하셔야 합니다 특히 장로 지원자들 심각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선제는 부족하지만 예수의 증거와 흔적과 향기를 갖추는 일에 최선으로 경주하시기로 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존경받는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꼭 언제나 큰 복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오직 너희는 여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그리하면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시래요 고토 척박한 땅에서도 그런 사람은 거기에서 아름다운 많은 수출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기쁨 이사야서 6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주신 것으로 제사장직을 기쁨으로 또한 베푸는 마음으로 살리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자신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셔서 그에 비례하여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맘껏 누리고 베푸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너희는 오직 여와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음을 받으라 그리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맡기신 가정, 사람들, 살리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절대로 내 자신을 앞세워서 나를 위하는 일 이제 멈추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나로 진짜 인생 살게 하시고 손 대는 것마다 다 살려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